유재석 씨는 못 맞히셨고 제일 질문을 잘한 것 같은 사람 두 분을 1, 2등을 지목해 주시면 점수 따로 줄게요. 아 질문 잘한 거 아니에요. 세찬이랑. 세찬이 잘했고. 감사합니다. 적극적인 건 소민이가 맞는데. 소민이가 좀. 그럼 양세찬 씨 2점. 전소민 씨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스. 그 점수 높으신 전소민 씨 송지호 씨 양세찬 씨한테만 힌트를 하나씩 이따 드릴 거예요. 네. 게이. 어 이거 뭐야. 이거 뭐시오. 이거 드림팀 아니에요. 출발 드림팀. 저희 사건 의뢰 때 받을 힌트를 위한 두 번째 미션은 발빠른 명탐정입니다. 이거 꼭 해내야겠네 이거. 2인 1조로 진행되고요. 골목 사이를 지나서 반대편에 위치한 깃발을 두 명이서 각각 뽑으면 그 팀이 이기는 건데요. 두 명 다 깃발을 뽑으셔야 됩니다. 저희가 토너먼스 진행할 거고요. 승리팀한테 힌트권 드릴 건데요. 일단 두 명씩 팀을 지어주시면 되는데. 뭐 오랜만에. 오랜만에 종국이랑 한번 앉아. 내가 종국이랑 오랜만에. 종국이랑 한번 앉아. 내가 종국이랑 오랜만에. 종국이랑 오랜만에 한 번. 오랜만에 한 번. 아니 종국이랑 오랜만에 한 번. 아 그러면 저 소민. 소민아. 너는 하랑. 이명 씨. 나 얘랑 붙는 거. 정말 이런. 강훈이가 또 얘가 또 운동을 했던 애라. 잠깐만 일단 지효하고 소민이가 한 명씩 먼저 뽑고 남은 사람들을 합시다. 가위바위보 하셔서 이기신 분이 먼저 뽑을게요. 둘이 갈려서 형은 소민이 아니면 지효 누나 팀이에요. 아니 지효 누나. 먼저 소민이가 강훈이 뽑겠다며 그렇지. 가위바위보. 김종국. 김종국. 아 게임을 이기겠다. 강훈이 있잖아. 오빠 이기고 싶다 말이야. 전 소민 씨랑 김종국 씨 한 팀이고요. 전 유재석. 나? 유재석. 유재석. 유재석 바라기다. 유재석 바라기. 아니 너는 지금 강훈. 유재석 바라기다. 유재석 바라기. 강훈이 필요 없어. 난 유재석. 죄송한데요. 이런 경기할 때는 보통 우리 셋이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. 가볍게도 우리 셋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. 석삼이 형하고 셋이 하셔야. 석삼이 형은 그래도. 아 근데 아깝다. 내가 오빠 뽑았는데. 석삼이 형 뽑아야 돼요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보. 오케이. 김종국. 김종국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보. 유재석. 이게 뭐야. 유재석. 아니 왜. 근데 남남들이 다 유리하죠. 좋아 좋아. 가구. 오케이. 탁구. 이렇게 네 팀 된 거고요. 남남 남남 그다음에 남녀 남녀의 관계로 들어가겠습니다. 좋아 좋아 좋아. 근데 꼭 정구 오빠도 나랑 팀 하면 지더라. 좋아. 미안하네 오빠한테. 아니야 섭민아. 나 저 그렇게 승부욕 없다 요즘. 아니 가져요 승부욕도. 아니 승부욕 없어 나 아주. 야 키 크는 운동 알아? 8cm 운동도 있던데. 이거. 이거 이거. 이거 이거. 이거 이거. 이거야 미친 듯이 하려고. 형 성장만 다쳤어요. 아니 할 수 있대. 어른인데도 걔 8cm 컸어. 이게 뭔데. 이게 키가 큰데요. 8cm 큰데 8cm. 근데 이게. 원래 점퍼 많이 하면 크잖아. 이거를 좀 세게 매니까 리프팅이 되네요. 약간 리프팅 되지 않아? 올라가요 올라가요. 원래 뭘 해도 무서운 날이네. 약간 이렇게 돼 이렇게. 어. 자 남남부터 남남부터. 네 첫 번째 판은 섭진 강훈. 사세찬 대결로 가겠습니다. 겁나 뛰어라. 그래서 강훈이가 떼지 마자면. 금방 그렇게 상관없어요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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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쟤네 둘 중에 하나 걸렸었어야 되는데. 강훈이가 또 아 저 운동했던 애라. 강훈이 너무 연약하던데 아까 보니까. 아니요. 아 강훈이 강하지. 야 근데 이쪽은 진짜 만화다 만화. 이쪽은 진짜 만화다 만화. 저거 만화 아니에요 만화? 저거 만화 아니에요 만화? 아 귀여워. 아 저것도 진짜 어떻게. 저거 왜 이렇게 귀엽냐. 저기 진짜 캐릭터네. 그만하고 싶어. 아 저것도 이제. 그만하자. 그만하자. 야. 너 왜 거기 갔어. 가. 쟤는 진짜 뭐 저러는지 모르겠어. 쟤는. 자 준비되셨죠? 네. 호루라기 불면 바로 출발하시면 됩니다. 아 제가 먼저 갈까요? 으악. 그냥. 그냥 투죠.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. 빨리 들어가야 돼. 빨리 들어가야 돼. 손 좀 해야 돼. 바로 차 바로 차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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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 막아 막아. 막아. 보내면 안 돼 보내면 안 돼. 막았어요. 일단 막아줘야 돼. 형님 한 명은 보내버리고. 한 명은 보내버리고. 어. 한 명은 이렇게 해야겠다. 한 명은 이렇게 해야겠다. 오케이. 야. 힘들겠다. 이거 국정의도 소민이가 있어서. 그렇지. 쉽지 않아. 쉽지 않다. 이거 결승 올라가면. 으악. 으악. 유치에 나와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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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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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됐어 됐어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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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으악. 으악. 됐어. 하얀 나와. 야 근데 오늘. 확실히 강훈이랑 저기가 세네. 아 근데 너무 밀렸다 노란 팀이. 쉽지 않아 쉽지 않아. 아. 강훈이가 세다. 자. 오케이. 야 밀려가면 안 돼. 안 밀려. 안 밟으러 안 밟으러 안 밟으러. 아. 아. 아 야 지친다. 야 우리 저기 일어나자. 저를 포기하시고. 이렇게 해봤자. 너 뽑아 한 거야. 네 이 골이 줘. 너 뽑아 빨리. 저는 영웅처럼ieten. 베려 베려 베려. 이거 뽑는다. 아 뽑아버려 베려 버려 버려. 뽑는다. 야 야 너 가면 안 돼. 자 가.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 안 돼. 갸면 안 돼. 야 부셔 봐. 야 부 알려 봐. 야 Vari보봐 Medicine gewesen. 이거 빨리 빨리. 아 Bana jail Coleman 빨리. 저거 빨리 빨리. 저거 빨리 빨리 빨리.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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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어 이겼다. 지석진 씨랑 강훈 씨가 먼저 뜨진 상태에서. 이쪽 슬리고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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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됐어. 어 이겼다. 석산병 이겼다. 아 졌어. 아 선택 좋았는데. 아 빨리 뛰면 승산이 있네. 석산병이 아까 느렸거든 지금. 아 됐네. 야 강훈아. 우승할 수 있겠다. 내가 아까 여기서 갈 수 있었는데. 너. 아 든든하지. 자 호들락이 불면 출발입니다. 어차피 야 뭐 이거 국정이가 빌리면 그냥 다 밀려나와. 근데 밀려나와도 빨리. 무섭고 빨리. 밖으로 다 밀어내서 네가 밖에서 빨리빨리 먼저 잡으러 타네. 야. 야 야 야 야요. 가 %. 와 야 ㅋㅋㅋ 우와. 우와 리얼 indirectly 가. 우와 으아아아악. 우와iseстро 가. 아 와戰강되네. 야 소민이 빠져나가네, 전소민아 어딨어? 야 소민이 빠져나가네? 전소민아 어딨어, 전소민아 어딨어? 전소민아 빨리 나가야 돼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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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여름아, 전소민 못 나가야 돼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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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민아 가봐, 손민아 가봐 우와 우와 이러면 끝났어 종수야 민다, 밀어 우와 우와 와, 진쌤 것 같이 종수야 우와 야, 너 안 돼 안 된다고, 안 된다고 그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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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뛰면 돼 지금 뛰면 돼 지금 뛰어, 지금 뛰어, 종국이 형 야, 손민아 빠져나가야 돼 뭘까 한쪽 놔줘요 한쪽 놔줘 한쪽 놔줘 야, 이제 야, 야 야, 야 야, 야 야, 야 제발 재석이 형 이겨라 와, 저 팀이라 붙고 싶지 않다 이거 좀 놔라, 이 자식아 힘드시죠, 여러분? 아니요 허리를 잡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시 한 번 출발하는 거 어때요? 다시 출발할까요? 야, 또 다시 출발한다고 달라져요? 너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 멋있는 거 보여줘 봐요 아니, 허리를 둘을 잡고 안 놔준다니까 안 놔준 거 어떡합니까 더 세세요 아니, 갈수록 더 세져 짜증나게 자, 준비되셨죠? 365일, 365일을 운동하네 이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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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빠르다, 빠르다, 빨라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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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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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 가자 야, 포기해라 흰 수건 던지가 포기해 악화전이랑 뭐가 달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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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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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름 몰라, 이름은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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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넘어트리고 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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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리 와 지효야 야, 이리 와 지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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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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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지효야 지효야 야, 일로 와 지효야 으으으 side Whoo 지효야 김종국씨 팀 이겼고요 뭐 어떻게 Night u 게임이 안된다 자, 지석진씨 팀이랑 김종국씨 팀이 마지막 경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, 근데 사실 야 내가 얘네들 이길이라고 상상을 했겠냐고. 근데 형리가 더 세지 지금 생각해봐. 남남의 남녀니까. 근데 잠깐만 이게 뭐가 걸려있는 거죠? 한 번. 힌트. 마지막 그 사건 해결을 위한 힌트가 걸렸습니다. 아니 그리고 내가 하다가 만 방법을 써야 돼. 빨리 뛰어나가가지고. 뭐 우울했는데 형이. 아이 빨리네. 저기 조금만 더 빨랐으면 됐는데. 전혀 아니었어. 전혀. 아니 모든 사람들이. 종국이가 있는 데가 이긴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걸 한번 역경을 한번 버텨냐보자. 오빠. 이겨주세요. 오케이. 자 호들랑이 불면 시작이에요. 니가 먼저 가봐. 제가 빠르니까. 가봐서 양구니까. 오케이. 야. 됐다. 야. 됐다. 야. 됐다. 야. 됐다. 야. 됐다. 작전 좋아. 야. 잠깐만. 잠깐만요. 야. 박진이 형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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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라도. 야. 우리 두더지 같다 두더지 땅 판다. 제발 이거라 석진이 형. 야 야 야 야. 아 간지럽게 하지 마세요. 간지럽게 약하네. 석진이 형 안쓰러워 지금 밑에서 뭐하는 거야. 야 너 어르신한테 뭐하냐. 아하하하하. 야 야 야 둘이 2대1 이길 수 있잖아. 형 이길 수 있어요. 2대1이잖아. 저는 버티고 있어요. 나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질 자신이 없다.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질 자신이 없다. 이길 수 있어요. 오케이. 우리 김정고 잘해. 우와 우와 우와. 야 나도. 야 여기 병이야 병. 야 야 야 Marx. 야 야.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. 야 야 야 야. 아 이거. 괜찮아요? 와. 아 이거. 진짜 괜찮아요. 너무. 4대1만 먹을래 형. 나 진짜 기분 나쁜 게 정국이한테 진 거지 소민이는 아닌데. 아니 소민이 꼴보기 싫어해요. 아니 나 소민이 너무 꼴보기 싫어. 왜? 재밌다. 아니 맛있다. 정국이는 지금 운동했다고 생각. 맞아 맞아. 아 종국이 형 진짜 힘쎄다. 1등 팀은 힌트권 2장. 2등 팀은 힌트권 1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